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준수하면서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저는 인터뷰 때문에 좀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개인 오잼인 걸 아십니까? 그 대인날 빤스 입고 있다가 신체적 변화가 생기려 해서 손질난 적이 있나요? 어... 이 팬티 위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보디빌딩 국가대표 설기관입니다 내추럴과 로이더와 일할 때 가장 대표적인 내추럴 선수다 저는 근데 그런 오해나 의심 이런 것들 개의치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추럴 고집하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저 자신과의 약속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는 것이 내추럴이지 않나 해서 사실 내추럴 이런 표현을 하기도 민망해요 제 스스로가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랑거리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지킬 것들과 제 길을 가는 것뿐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몰라주고 오해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악플도 달고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제가 믿어주세요 내추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제 제가 기왕 이렇게 알려지고 제가 이런 내추럴입니다 라고 표현을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를 한들 믿어주지 않으실 분들은 안 믿어주는 거고 믿어주시는 분들만 제가 제가 이제 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떤 체육선수보다 더 많은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혈액 3번 소변 4번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얼마만큼 정밀도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또 세분화됐는지 세밀화되고 정밀화돼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 모르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가다 와다 뭐 이런 데서 도핑 테스트를 받는다고 어 계속적으로 이제 클린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안 믿으실 분들도 안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필할 생각은 없어요 믿어주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익숙해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유튜브나 SNS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불려지는 게 저한테는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수식어인 것 같아요 가장 애착하는 커리어가 있으신가요? 세계 선수권 6회 우승 그리고 저는 항상 붙이는 게 3회 준우승까지도 덧붙이고 있고요 국가대표 10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인데 모든 종목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세계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입상했다는 것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체전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국체전을 접했던 그 이미지는 정말 별들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2015년도에 판탄급에서 전국체전 금메달을 처음 땄습니다 그때 당시에 11등을 했던 분이 한두 달 전 미스터 코리아 체급 우승하셨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코리아보다도 노려 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체급에서 11위를 하셨어요 미스터 코리아와 전국체전의 어떻게 보면 차인 거예요 미스터 코리아 1등 하셨던 분들이 이 전국체전 10위권에 다 계신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지만 그 한 끗을 넘어서는 게 힘든 거고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는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이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체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는 이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들의 경쟁이 되면서 선발되는 게 국가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국가대표고요 미스터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예요 보디빌더라면 미스터 코리아 대상을 평생 한 번 할래 전국체전 금메달을 한 번 할래 한다면 당연히 미스터 코리아에서 대상을 받는 게 훨씬 뜻깊은 일이 아닌가 미루지 워크한 것 같으시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스터 코리아 대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었어요 경량급 선수고 항상 중량급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올해 체급을 하나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올려서 출전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내심 욕심도 나고 보디빌딩 선수로서 거기서 1등 중에 1등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총룡장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시합을 뛰어보니 미스터 코리아 대상에 대한 욕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꿈 한번 꿀 수 있지 않게 됐나 사실 이번에 웰터급에 대한 도전은 미리 예상하거나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웰터급으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이 있죠 이 실업팀이 지금 2년 동안 저는 계약을 못한 상태라서 사실 실업팀 선수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보디빌더로서만 봐야 되는데 실업팀 선수는 자기가 뛰어야 되는 체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체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고 그런 계약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재밌게 열심히 하고 체중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좀 늘더라고요 어차피 70kg에 대한 도전에서는 제가 1등을 한 번 했었고 또다시 70kg를 도전하는 거는 크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75kg에 나가서 1등을 못할지언정 크게 부족하지 않네 라는 반응이 있으면 선수로서는 좀 성공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도전을 해봤는데 운이 좋게도 또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실업팀에 속하게 된다면 팀과의 그런 계약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0kg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선수로서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전국체전도 좀 부족하지만 또 올해 부족함을 제가 알았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또 보완을 한다면 전국체전에서 75kg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디션, 태그 컨디션 아 네 제가 사실 개근질 닷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지 않냐라는 막 이런식의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65kg 뛸 때 둥근 햄스트링이 짜자작 나올 때 그때가 이제 65kg 뛸 때였고 70kg 올라가니까 그 컨디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70, 이번에 75 이렇게 뛰었을 때는 사실 컨디셔닝은 썩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 75kg 뛴 이번 몸이랑 65kg 뛰었던 그 최고의 컨디셔닝이랑 둘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75kg 컨디션이 떨어지더라도 볼륨감 있고 세퍼레이션이 좋은 이 몸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 컨디셔닝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는 해도 그러려면 여기서 장점이 또 깎여야 돼요 볼륨감이라든지 부피감 좋아진 것들이 또 단점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컨디션이 사는 거거든요 특히 첫 번째로 가슴이 딱 달라붙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죽인다면 얘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또 대중력 잘 모르는 약속 뭐 예를 들면 살이 진짜 잘 안 찐다고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그만두고 9년간 공백기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살이 안 쪄서 그런 거고요 노력으로 극복해보자 해서 진짜 많이도 먹어봤는데 안 찌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 가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좀 올라오길래 다시 운동을 시작해본 거예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완전 놓진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계나 이런 내 환경에 안정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시합은 꼭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놓지는 않았었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기회가 됐을 때 다시 도전했고 그게 너무나 잘 된 케이스인 거죠 이게 저희가 오기 전에 커뮤니티에 기존이 있었어요 가장 신선한 템을 한 사람에게는 사인 뭐 제품 뭐 하나 우리가 따지게 된 거예요 아 정말요? 그 대회날 빤스 입고 있다가 신체적 변화가 생기려 해서 혼쭐한 적이 있냐고 아니요 대회날 그 정도의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11년도인가 아시아 선수궁 갔을 때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중량급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돼서 팬티비로 올라왔더라고요 진짜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깜짝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본인도 개노잼인 걸 아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아는데 그거는 약간 체형 같은 거 같아요 체질 변할 수 없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타고남 그런 거 같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가끔씩 하이 개그를 때린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 어? 내가 생각해도 유석이 연석이가 많이 작동인 거라 진짜 많이 고디비틱 하는 중농이다 우석이 우석이가 운동신경이 조금 아 이게 나중에 연석이가 보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둘 다 좀 괜찮은데 조금 재바른 거는 좀 우석이인 거 같아요 너무 다 대답하고 있죠 너무 손실하게 다 던져서 그 롤라예요 그 일 안성 아까 제 인터뷰 안 들으셨나요? 본인도 그렇게 이전적으로 타버렸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26살이면 이제는 운동 6개월한 헬린인데 30전에 대회가 가능할까요? 어 물론 가능하죠 네 아마 불가능하다는 거를 30전에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본인 헬스장 언제 타르시고요? 저는 할 생각 없습니다 스포인 포레버 스포인 대표님께 고마워 이전 서러웠던 점 바라는 점? 서러웠던 점? 아 그런 건 없죠 항상 고맙죠 상체하게 정말 근육하고요? 어떤 근육이요? 설 기간으로 타면 돼요? 패스 지금 에버랜드 하는데 가장 먼저 뭘 타요? 하하하하 스카이 크루즈 세상에 직업이 보디빌딩과 유튜버가 필요한가요? 보디빌더 왜 이런 거예요? 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보디빌더니까요 유튜브는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PR 같은 것들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신 게 없어요? 왜요? 쌍둥이 만났다고요? 어 패스 하하하하 만약에 시즌일 때 오인도에 간다면 꼭 챙겨야 될 거 같아요 고구마, 닭가슴살, 오이 하하하하 40사람 보디빌딩 하실 건데요? 아니요 혼자 산다 그러면 보디빌딩도 할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한테도 되게 죄송한 거죠 맥주라도 한 잔 하고 싶거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근데 아빠 내일 하체해야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 되게 좀 상심이 클 거 같아요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도 있고 한번 생각해보면 좀 죄송한 거 같아요 네 자신의 색깔 상담 기준입니까? 없습니다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거 입어보세요 트라이 여기 인창으로 하는 건데 저랑 가끔 박다보는 친한 형 동생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어디에 대해서 미리 포장하는 모습이 궁금하다고?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그분의 나름의 주장도 어느 근거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좀 이런 어그로성 발언들이나 문구를 사용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더욱gan 넓을 얘기 이거 malt 근데 heck peeled 감사합니다.